니가 나를 부르면은 아무 때나 어디서나 달려가길 약속했지 5분 대기조가 됐어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니가 너무 좋은 거야 너는 나의 모든 거야 드디어 삐삐가 울린다 난 너를 향해 달려가야 해 오늘도 완전히 망했어 머리도 또 엉망진짱이야 넌 항상 내가 보고 싶다고 애원해도 그저는 바쁘다고 핑계대지만 그래도 날 부르는 너의 삐삐 소리에 가슴이 떨려오네 5분 대기조 시간은 4분 남았어 오늘도 넌 날 비웃겠지 가끔은 나도 화가 나 나도 꿈이면 끝내주는데 왜 왜 왜 옆에 지금 삐삐가 없는지 나만의 이렇게 재수가 없는 먼지 얼굴에 머리 어깨 무릎 빨리 어디 보니 진짜 불난 모습이 난데 동생이 아침부터 목욕하자고 졸았을 때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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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갈꼬 어느새 산물 남았어 내 심장 손이 나를 재촉해 애들은 나를 놀려대 넌 바보같이 그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제는 안할 거야 속으론 백번 천번 가심 하지만 그래도 나를 찾는 너의 그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지네 1분 대기조 이제는 2분 뿐이야 널 갖기 위해 남겨진 시간 언젠간 복수할 거야 그때까지는 꼭 잡을 거야 그 놈의 교만농손 부족불통 통토라 동통 통통 무슨 거지 몽땅가 없네 저거 고쳐주고 잡아 없애주려고 했는데 예쁜 너의 민소 때문에 아삭삭 찌리리리리리 내 마음이 정말 너무 약해진다 드디어 네가 보인다 네 못된 인생 이제 끝이다 울면서 매달리겠지 너 없이 세상 쇠수 없다고 사실은 사랑이라 원래가 이런 거야 저절로 저 끝에 가서 이기는 거야 왕돌아 싸워 왕돌아 노릇차지 앤돌아 너무나 자랑스러워 5분 대기조 후회가의 비녀와 결혼했어 후! 그리고도 잔대 완전 여쭤댔어 후! 나로웨이 그녀에게 삐삐를 줘 아주 장난하게 메세지를 남기지 자기야 난데 5분 안에 밥상 차려놔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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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